아! 먹여주려고! 먹여주려고? 먹여주려고? 아니에요 어우, 진짜 맛있네 응 아, 맛있네 아, 맛있다 뿐이 아니라 오빠랑 저의 돈이었잖아요 3만원에서 5,900원이면 엄청 큰 돈이에요 그래서 방금 제가 된장녀같이 느껴졌지만 그래도 지나갔어요 안 그래요 야, 5,900원 사봤어 된장녀 내가 원래 악세사리를 별로 안 하고 다녔잖아 근데 내가 귀를 뜬 이유로 바뀌었어 아, 진짜? 응 나 귀걸이 모은다니까 아, 그래요? 내가 눈을 떴어, 내가 어 없어 어 오빠 응 없어 응 응 누나 조이 누나 누나 누나? 조이 누나 네 요번 진흥여행은 맡길게요 아, 왜 또 났어? 다 아, 좋아 너 도와줄까? 아니 빨리 들어가 왜 아, 들어가 아니, 나 늘렀어 이제 다시 자기 그러면 조이가 밥을 해주면 되겠다 아, 오빠 이런 날에는 움직이면 안 돼 조이가 해주는 떡볶이 먹을까? 또 그러나 또 쉬는 날엔 좀 쉬어야지 아, 너무 퀄리티나 같아요 아직도 그거랑 다르네 저걸 꽉 불렀네 즐겁게요 힘들다, 빨리 해라 수영아 아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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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에 설치된 것 같아 아 아 데코레이션 음악 있잖아, 음악 아, 어머, 어머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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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머 어떻게 좀 뭐하는 거야 오빠 사진 찍는 거 좋아해? 난 진짜 좋아해 내 핸드폰 보면 다 내 사진이야 사진 찍을까요? 네 제 핸드폰이 이제 조이 사진으로 다 찰 것 같아요 아주 좋은 현상이다 하나, 둘, 셋 넷 왜 아, 뭐 혼자 먹어 아우, 잘 뜨네 맛있어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뭐래 이제 쳐다보 조기는 오빠가 먹고 버전은 조이가 먹고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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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거 좀 따서 트럭 몰아줄게 내가 너 음악중심 데려다줄게 아우 오빠 어 그때 오빠가 음악중심 데려다준다고 했는데 트럭 타보라고 얘기했었어 네? 어 내가 언제 그랬어? 내가 트럭을 탄다고 그랬다고? 말도 안 나는 소리야 나 진짜 이런 거 못 골라 아, 근데 나 다 맘에 들어 진짜? 근데 진짜 정성껏 찾은 것 같아요 하나하나 로맨티스트네 근데 오빠가 뉴질랜드 가서도 내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 그럼 당연하지 이거 샀던 오레이크플로? 우리 이 똑같은 거 있잖아 어, 아니 그거는 조이야 아니야 아니야 생각해봐 너무 지금 너 너무 충동적이야 지금 아니 너무 이쁘게 진주 갔다가 눈 돌아갔다 너무 이쁘게 이쁜거 인정해 이쁜거 인정하게 했는데 그래도 아니야 지금 사줬어야지 계속 사주면 계속 사잖아 그 얼마나 안다고 흐흐흐흐흐흐흐흐흐 만원 난 게 계속 우리 아빠는 울리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이런 말씀 하셨어? 아니 야 그 자식 뭐냐 이러는 거 아, 그 자식 아, 아빠 그 자식이 뭐야 우리 남편인데 이랬더니 야! 이러면서 나한테 엄청 화를 내시는 거야 아빠 입장에서 화나야지 안녕하세요 저 성재입니다 아, 예 내 아들 뭘 또 아들이야 아버지 엄마 아버지 엄마 아버지 ㅋㅋㅋㅋㅋ 이리 와봐 에이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만다가 됐어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, 싫어. 내 자리야. 내 자리야. 아니야, 남편은 이러면 안 돼. 남편은 가만히 쉬고 계세요. 아유, 남편은 시켜버릇해야 되는데. 해봐 봐. 그래, 대게를 찌면 되지. 이걸 어떻게 찌면 돼? 그냥 물 넣고 수증기 올라오는 거로 튀는 거지? 근데 얘 시어머니였어, 선생님. 꽃이다. 어. 꽃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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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응 됐어? 어, 오빠는 많이 안 해도 돼 어 좋아? 왜 이렇게 좋아하냐? 왜 이렇게 좋아하냐? 뭐 해봐 미용실 노래 해주세 우리 두 명 있잖아 머리 잘 묶어 내가 엄마 어떡해 피카츄 야 너 왜 이렇게 크게 웃어? 야 너 너무 크게 웃은 거 아니야? 한 손은 나한테 주면 안 돼? 안 돼 안 돼 안 돼 웃어 나 그게 아직 우원해 두 손으로 해버릇 해야 돼 나 지금 너한테 이렇게 하잖아? 그럼 안 돼 아직은 무리야 그렇지요 어 한 손을 운전 딱 운전 늘어난다 손을 잡아주시오 보돌로 운전하시는데 운전하신 게 운전은 안된다고 그러더니 마지막 한마디 사랑해 아니야 사랑해 그래도 사랑해는 아직 아니야 사랑하는 말은 오빠 사랑해, 오빠 사랑해.